발표합니다. 이재명 4만 6천, 윤경열 4만 9천,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종로구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로구가 한 6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을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의 30%를 다 적용해 가지고 표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다 원상복귀시킨 다음에 후보별 진짜 사전특별소를 구해보니까 4번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조작이 이루어진 거죠. 1번하고 4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하는 200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2만 8천 표 얻은데 실제 구해보니까 2만 표 얻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2만 3천 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다고 했는데 실제 구해보니까 3만 표지 않습니까? 5번이 당일 투표는 정상투표입니다. 중앙선거 관리 자리를 바로 가져왔습니다. 4번, 5번을 합치게 되면 딱 이게 최종 결과지 않습니까? 중앙선거 관리 발표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종의 이름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3만 8천 표, 윤석열 후보는 5만 6천 표, 엄청나게 큰 표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이야기입니까? 2020년 상구대선의 종로구에서 선관위는 2만 8천 대 2만 3천 이재명 승리라고 했습니다. 4,727표 차입니다.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조작률 30%를 모든 투표수 레벨에 다 적용해가지고 진짜 사전특표수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추계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수정 후, 이재명 3만 8천, 윤석열 5만 6천, 윤석열이 승리한 걸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1만 7,718표 차이로. 이렇게 깨알처럼 다 자료들이 나와가지고 소위 범죄 행각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이렇다는 문제가 2017년 대선에서 일어나고 2018년 지방선거에 일어나고 2021년 4.7 보궐선거에 일어나고 2020년도, 2022년도 3구 대선에 일어나고 그 다음 6월 1일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를 보시게 되면 조작한 게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가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39%를 땄는데 사전투표에서는 52%를 땁니까? 그냥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자료만 보면 IM 조작, IM 사전투표 조작, IM 부정선거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슨 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은 당일 투표율이 55%를 차지했는데 사전투표율이 43%가 될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후보가 39%를 당일 투표했으면 사전투표에서 39%하고 비슷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13%를 뛰어가 52%가 나오냐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지 않습니까? 1, 2, 3위 중앙선거관회 발표 공식 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러면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39%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52%입니까? 윤석열이 이러면 55%를 이렇게 당일 투표 득표율인데 48%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대승, 당일 투표에 이재명 대패 말이 돼요? 윤석열 사전투표에서 대패, 당일 투표의 대승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죠. 형경님이 윤석열 사전투표한 걸 보고 할 말 잃었다. 못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정밀하게 되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 한 326만 표가 지역별로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다 지금 밝혀지지 않습니까? 중구도 한번 보시죠, 중구. 중구에는 여러분들 종로는 30%를 조작했는데 중구는 26%를 조작했습니다. 중구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하신 분의 총수가 4만 3,888명입니다. 4만 3,888명의 26%를 조작을 해가지고 13%를 대주고 13% 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3%를 대주고 13% 뺀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상으로서는 그냥 두 배를 곱해서 대주는 식으로 아마 하겠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 배를 그냥 빼버리고. 여기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희한합니까? 발표 득표수를 보게 되면 50%라고 중앙선거관에 발표했는데 이 사전투표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 득표수는 38% 내려앉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45%라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구해보니까 57% 나오지 않습니까? 더 여러분들 상시한 자료는 여기 딱 들어있죠. 여러분,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이재민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39%입니다. 당연히 당일투표 득표율이 39%와 사전투표 득표율이 39% 비슷해야 되는 거죠. 50%로 끙충띱니다. 11%. 말이 돼요?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들 당일투표에서 56%는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뭐죠? 당일투표에서 45%로 득표율이 뚝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1%.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실에 모든 한국의 지도층들이 눈을 감고 언론들이 눈을 감는 겁니다. 다 알아서 하겠죠, 뭐. 선거가 망가져 다음에 날아가냐, 엉망진창이 되든지.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사람들의 양심이 있어야지. 이 3번의 하단에 있는 이재명 3만 8천표, 유승연 4만 2천표, 이 자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다 조작된 표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중구에 수십 개의 사전투표소에 이런들 26%의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다 원상복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이런들 이재명은 1만 6천표, 윤석열은 2만 4천표입니다.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재명이 2만 1천표인데 실제 구해보니까 1만 6천표입니다. 윤석열이 1만 9천표를 얻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실제 구해보니까 2만 4천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4번, 5번은 이러면 정상, 정상입니다. 정상 사전투표, 정상 당일투표입니다. 두 개를 합치니까 정상 총득표수가 나오겠죠, 진짜 득표수가. 이재명이 3만 3천표, 윤석열이 4만 8천표로 윤석열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짜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는 39%죠, 당일 득표율이. 이재명이 뭡니까? 조작한 것을 다 틀어버리고 나니까 38%도 나왔잖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56%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을 여러분들 조작값을 다 수정해가지고 원위치시니까 57% 나왔잖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여러분 중구에서 4,662표 차이로 승리했다. 실제 구해보니까 뭡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만 표 정도로 훔친 겁니다. 1만 4,954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하늘구름님 말씀처럼 참 대한민국의 중병이 걸렸습니다. 어느 사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해결하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일드하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치하자 뭐 어청가를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반박할 겁니까? 서울시 중구에서 일어난 일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엉망진창인 겁니다. 어느 사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몇 표 정도를 훔쳤냐 제야 고수가 보내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의 서울 전체 사전투표 조작 상황입니다. 22%를 평균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317만 정도가 됩니다. 317만의 22%를 조작한 거죠. 그래서 35만 표 정도 11.07%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해줬습니다. 윤석열 후보께 10.7%를 빼앗는 거죠. 33만 9,605표를 빼앗았습니다. 심상정 후보에게는 0.37%인 11,758표를 빼앗은 겁니다. 총 사전투표 조작 추정치는 35만 1,363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예상 큰데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1%를 득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0%를 득표한 겁니다. 이건 좀 잘못됐겠네요. 45%, 34%. 이건 제가 이게 64%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마 두 개 합치게 되면 이게 한 60% 보셨는데 이게 0.34가 아니고 6,6,6,4 6,4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이건 수정해야겠습니다. 뭐 5,4나 6,4 5,4 정도 되겠네요. 5,4 5,4 이걸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이런들 마지막에 한번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숫자를 계산해보면 금세 나오겠네요. 이게 몇 표 정도 되는지 20대 대선의 서울 전체 투표율 조작을 보면 1번의 발표 득표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모두 합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45%를 득표했고 윤석열 후보가 50%를 득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못 보셨겠네요. 이 자료입니다. 22%를 서울 전체에서 이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총 조작값은 이거는 전체 투표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로 합쳐가지고 약 11% 10.8%를 조작을 했고 조작한 값을 가지고 예상 득표수를 계산해보니까 15% 차이가 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15% 정도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걸 다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의 서울 총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선관위 발표는 이재명이 45%대 윤석열 50%로 5%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정 후 이 수정이란 것은 투표수 레벨로 조작 프로그램이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됐다고 가정하고 여러분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수정되지 않는 상태로 돌린 다음에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이재명이 40% 윤석열은 55%로 추정된다. 5%가 한 15% 차이가 난 겁니다. 여기서는 당일투표를 정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고수 이야기는 원래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개 한 32%로 예상됐지만 8% 정도 더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추적하는데 과연 당일투표도 정상이었냐. 이런 부분을 아마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이긴 표수가 100만 표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45대 50이 아니고 40대 55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처음에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봤던 제가 처음 내보냈던 이런 방송의 수치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최종 결과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가진 표 가운데 9%를 빼앗겼고 심상정 후보는 6%를 빼앗긴 겁니다. 사전 당일 다 합쳐가지고 총 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5.41%를 대해주고 5.2%를 빼앗고 0.1%를 빼앗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득표수가 45대 50이 아니고 40대 55로 바뀐 것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 이긴 표수가 100만 표 이상 정도 차이가 났다. 이런 것이죠.